저는 답답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삼각이나 베로드 제품을 못 입었었어요. 그래서 한 10년 넘게 트렁크 제품만 이용해 왔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에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착용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재감 한 그 정도였거든요. 그런데 대박은 이 제품은요.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 제가 이 속옷을 입고 있었나 깜빡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였습니다. 에반크리스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. 에반크리스 앞으로 기대됩니다. 에반크리스 짱!